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4회 품질경영기사 필기 3번째 과목이다 생산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문제를 보면 4가지 주문작업을 한 대의 기계에서 처리하고자 한다 각 작업의 작업시간과 낱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주어져 있을 때 여유시간법입니다 여유시간법 여유시간법을 사용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할 경우 평균 흐름시간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여유시간법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여유시간을 구해야 되겠죠 여유를 구해야 되는데 여유를 구해보게 되면 여기서 A같은 경우에는 작업시간이 8일입니다 그런데 낱기는 14일날 하니까 여유시간이 얼마가 있느냐 하면 14에서 8을 빼면 되겠죠 빼면 됩니다 그러면 6일이 될 것이고 6일 그리고 B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6일이고 낱기가 10일이니까 여기서 5일이 남네 그죠 5일 그리고 C같은 경우에는 16일날 낱기가 이루어지는데 6일만 하면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10일이 남고 그리고 D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일인데 10일날 납품하면 되는 거니까 7이 남네 그죠 그러면 여유시간법이니까 여유가 가장 작은 것부터 B를 첫 번째로 해야 되네 그죠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나타내 보면 작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뭘 먼저 한다고요 우리가 B가 있었잖아 그죠 B를 먼저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게 A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D가 들어가야 되고 C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작업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업시간 B의 작업시간은 6이었죠 그리고 A는 8이라고 얘기를 했고 D같은 경우에는 3이고 그리고 C는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흐름시간을 구하게 되면 흐름시간은 B는 처음부터 더 가면 되는 게 6이 될 것이고 A같은 경우에는 B가 끝나야만 A가 더 갑니다 그러면 이걸 해보면 8, 9, 10이니까 14가 되겠네 그죠 14가 될 것이고 A가 끝나야 D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7이 될 것이고 그리고 C가 더 가면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23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 흐름시간이잖아 그죠 평균 흐름시간 평균 흐름시간이니까 흐름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6 더하기 14 더하기 17 더하기 23이 되겠죠 평균이니까 나누기 공정이 4개다 그죠 4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답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5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42번 문제를 보면 보전 작업자가 각 제조부서의 감독자 밑에 제조부서의 감독자 밑에 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문보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집중보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관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리자 밑에 두는 걸 집중 집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역이라는 거는 특정 지역에 특정 지역 지역 이렇게 나오면 지역보전 그리고 절충이라는 거는 위에 있는 세 가지를 절충해놓는 걸 우리가 절충보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여기서는 제조부서의 감독자 밑에 두는 거기 때문에 부문보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생산관리의 변환 시스템 중 인풋, 공장, 아웃풋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풋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죠 뭐 들어가는 거는 작업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뭐 기계를 투입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돈을 넣을 수도 있고 뭐 토지를 넣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을 넣겠죠 이런 것들을 넣어서 공장에서는 이제 각 공정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공정을 거치게 되겠죠 공정을 거쳐서 아웃풋 제품이 나옵니다 제품이 제품은 우리가 어 우리가 크게 이제 뭐 제품도 있고 제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넣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라는 게 있다 그죠 서비스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인풋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 프로세스, 공정, 재료 이렇게 되는데 재료를 넣겠지 그죠 재료, 재료를 넣어서 프로세스 거치겠지 공정을 거치겠지 아니죠 공정, 프로세스를 거칠 것이고 그리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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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the